네, 카이 씨부터 네, 안녕하세요. 카이입니다. 박수 좀 쳐주세요. 안녕하세요. 엑소 리더스4입니다. 안녕하세요. 시은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엑소 기완동이 세은입니다. 누가 이거 이젠...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멤버가 있어요. 경세호 형 잘 보고 있지? 안 보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럴 것 같긴 한데 꼭 봐줘, 봐줘, 내가 하줘, 내가... 재밌게 놀다 갈 예정입니다. 그럼 이번 주는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? 어쩔 수가 없어요. 7화는 그럼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볼 수 있는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렇다고 합니다. 그 본방들은 다 보고 계신가요? 당연하죠. 약간 안 보고 있는 눈치인데요. 물어보려고요. 그렇죠. 빌런 아닌 빌런이었어. 시우민이랑 수원은 왜 수영장 안 들어갔어요? 쉬고 싶었어. 그러니까 다들... 아, 그렇네요. 나는 귀찮아서 안 들어간다고. 아, 난리 났어요. 아, 난리 났죠. 아, 난리 났죠. 아, 애도 아니고 25가지 애가 있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정기질이... 언젠가는 꼭 세훈이가 한 음식을 해준다고 했잖아요, 이번에. 아니, 나와요. 아, 저희도 기회를 안 줘. 아, 근데 저는 다음날도 촬영 열심히 하고 싶단 말이에요. 배탈 나기 싫어요, 저희도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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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우민 외모 거품, 엄블리 버블이라고. 제 외모가 거품이라고요? 네. 엄블리 버블이라고. 아, 엄블리 버블. 갑자기 좀 화났어, 갑자기.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어, 나 지금... 지금... 뭐예요? 기다려 봐. 아, 얘기하고 있잖아. 오늘... 한번 읽고 오세요. 읽었는데 클로징 나오는데. 클로징이요. 클로징이요, 나는. 그럼 왜 그런 줄 알아? 네가 대답 없어서 그래. 아, 그래요? 클로징이 없어서. 그럴 줄 아시고 다 이렇게 주시... 비비요? 네. 세훈 씨...